대전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오전 10시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최저임금 수준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퇴사가 속출하지만 신규 채용자는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급식, 돌봄, 유치원 방문을 전과후 교실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